안녕하세요. 1일 DJ를 맡은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입니다. 지금부터 방탄소년단의 세계 매력에 빠져보도록 하시죠. 슈가 뭐하시나요? 제가 지금 본방송 올라가기 전 빈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날라간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정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열심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됐었지만 연습 열심히 하는 슈가가 대신을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해요. 우리 비! 네. 뭘 먹고 그렇게 잘생겼나요? 뭘 먹으니까 밥 먹고 다니고 우리 막둥이! 막둥이! 정국이! 지민 지민 지민! 우리 귀여운 지민이 뭐하세요? 락을 깨달았어요. 저를 인터뷰하면서 어디 가는 거예요? 네네네. 무슨 일이시죠? 어디 가는 거예요? 인터뷰 가고 있잖아요. 지금 묘사고 있잖아요. 네네. 죄송합니다. 랩 몬으로. 랩 몬스터. 잘생겼습니다. 굉장히 남자답게 생기고 멋있는데요. 저만큼 잘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네 뭐. 인터뷰 그만하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잔디 깎는답니다. 열심히 깎아주시고요. 네. 네 지금까지 일일VJ 김.. 이 아니지. 지금까지 일일VJ 진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빼먹을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어떻게 나를 빼먹을 수가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나 구석지에서 계속 멘트를 정리하면서 기다려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로 빼먹으세요. 우리 제이홉군. 네. 무슨 일이시죠? 지금 제이홉을 빼놓고 하신 거예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이홉. 구석지에서 지금 멘트를 정리하면서. 이 방에 있었어요. 이 방에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화장실 간 줄 알았어요. 안 보여가지고. 지금 존재없이. 지금 멘트 치고 다 생각하고 나와서 기다려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경이 끝났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이홉군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요? 카메라에? 아니요. 할 말은 딱히 없고요. 그럼 왜 왔어요? 네. 오늘의 1일 DJ 지니 형 수하였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1일 DJ 지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